안녕하세요 게임직목천문 뱀녹입니다 자 오늘 카트라이드 드리프트 조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사실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결도 있겠지만 사실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에 따라서 사실 게임도 확장되고 즐길 수 있는 코스도 더 늘어라는 구조예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월드 강남은 언제 즐기는 거야? 왜 안 나와? 난 라이센스에서 통과를 좀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렇게 한 개라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를 해야 그 라이센스가 올라가고 그 라이센스가 올라가면 스테이지들이 열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오늘 좀 즐겨보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러 갑니다 아 자석 어렵죠 잘 쓰면 정말 현상적인데 못 쓰면 그냥 바보되는 그 전설의 요런 부분 쪽은 좀 많이 신경 쓴 거 같아요 천천재 아 야 와 완벽해 뭐야 나 포질 있는 거야 카드 17년 전 해보고 지금 아무도 안 봤는데 심지어 카트라이더 오픈베타 때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자 이거 걸릴 때마다 다다닥 흔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물방울 키보드로 바꾸고 나서 사운드가 조금 덜 심해졌습니다 쉴드 뭐야? 뭐야? 자 이거 천천히 가면 안 맞게 되나? 자 또 이 워타닛 다다닥 이 드리프트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거는 별 하나 그죠 딱 봐도 그럴 것 같아 오 뭐야 나 좀 하노드? 대충 쉘이는데 그냥 되네 이것도 뭐야 이게 뭐야 어 등 뒤로 조심해라 더미 뒤에 달려 붙어서 달리라 이거죠 저기 너무 정직하게 운전하는데 더미 뒤로 갑니다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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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요 여기 제 등 뒤에 붙는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제트 스트림 그 효과를 붙이려고 하는 건가요 아 레이트레이싱 바닥에 표시되는거 보세요 아 이건 조금 어렵네 이게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더미 뒤에 붙어서 달리는데 리프트를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고? 할 리가 있나 리프트를 한다고 속도가 빨라질리가 있냐 엉덩이 살짝 닿을 때쯤이면은 도망가는데 이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사실 원래 이렇게만 달리는게 더 빠르거든 제 시작 하나 뛰기 자 어떻게 가죠 손으로 붙어서 제 뒤에 따라 붙는게 훨씬 빠르죠 왜냐면 이게 아무리 빨리 달라도 잉컷으로 달리는걸 이길 순 없잖아 요렇게 하라는 뜻인거 같은데 이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뭐지 지금 3번을 해야 되는데 100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00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데이트레이싱 그 지면반사같은거 수면 수면이나 이런거 물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어떤 빛반사와 지형반사들의 어떤 특징들을 담은 기능이죠 오 그 와중에 하나 더 손동 하지만 별 하나겠지 이건 잘 모르... 이거는 전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어쨌든 3,2,1 갈수록 허접해지는게 보여요 자 음 아우딘 아우디 이건 레이싱에서 거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들어올 때 아웃으로 빠져서 인으로 들어오고 인으로 들어가서 아웃으로 빠진 다음에 다시 인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레이싱의 거의 기본인데 가봅시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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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쭉 쭉 쭉 쭉 보스트는 킬 필요 없죠 운전면허하는데 누가 팍스를 받습니까 운전면허 따는데 그죠 꼭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뺑뺑이로 돌고 있어요 근데 이 파란색 트랙을 안 쫓아가면 쌍놈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따는데 누가 프락셀 받냐고 프락셀 특집 이럴 때 프락셀 별? 2개? 아 2점이 모자라서 근데 필요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80점으로 따든 100점으로 따든 100점으로 따든 면허는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주의해서 속도를 더 내려가는 얘기네요 이제 아 이제부터는 뭐 후라 후라 아까와 같이 이제 망설일 필요 없죠 리포트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 그리프트 그리프트 지마음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흠 흠 흠 흠 이게 그 이게 왜 제가 이걸 오늘 왜 플레이 하냐면 그 그 이거를 플레이 한 이유가 그 피디분이 카트라이더 방송 생방 하면서 이렇게 채팅을 하면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그 그 플레이를 하시는데 라이센스 모드가 자기는 엄청 중요하다 이거를 진짜 신경사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저는 무시하고 있었는데 왜냐면 첫 번째 것만 따면 될 거 같아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 그걸 해봐야 될 거 같더라고요 물론 그때 더 이슈가 된 거는 그 피디하고 같이 플레이하는데 핵슨 놈이죠 거의 거의 도발적으로 일부러 이름도 카카오 01로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맥이라고 들어오는 겁니다 흐흐흐흠 어 좀 감안 들어서 좀 칸땡이 없는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일부러 보여 주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봐라 이 게임 핵이 이마이 심하다 근데 네 지금 딴 얘기하고 있냐 이런식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분의 선택은 이게 점수가 왜 이따위로 나오는지를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그리고 자꾸 27점으로 커트라인을 잡은 게 뭡니까 원래는 25점을 하던가 그게 딱 있어야 되는데 네 상황에만큼 27점이에요 자 이번에는 내리막 헤어핏 목주 해보죠 알았어요 이번에는 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자 좋아요 소를 이게 봐 우와 운전면허를 잘못 따겠는데 코너 부분은 이게 정말 드리프트는 인간적으로 이 게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생겨서 할 만한 게 진짜 이거를 이만큼 안정적으로 이 험난한 거를 뚫어낸다는 게 아 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패션 성공 드리프트 할 때 이렇게 키를 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떼다가 붙이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는 드리프트 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액셀을 뗐다가 네가 원할 때만 눌러 눌러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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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옳은 걸까요 기본 직각 아 직각 드리프트 오케이 좋아요 여덟 번째입니다 당연하죠 자 해보자구요 원래 다 원래 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잘 해보는 건지 모르겠네 마리오카트만 다 마리오카트는 드리프트 가운데 비비는 게 있잖아요 다 이렇게 오 여기 우와 이거 실패에요? 오케이 아..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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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되는 시간 내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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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간이 엄청 빠듯한데요? 겁나 비비면서 가야되네 아.. 오.. 이거.. 낙책상님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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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괜히.. 저 35 맞추는것 때문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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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5으로 맞추는게 일종의 그 순간 부스트 잠깐 내는거 그거 때문인거죠? 아까보다는 좀 빨리 들어왔네요 그죠? 그럴바자 변환하겠지 이것도 왜 두개야? 자 다음 미션 기본 풀드리프트입니다 엑셀을 떼고 돌리는건가요? 자 일단 해보자구요 왜 이렇게 벗어나지? 엑셀과 드리프트 버튼을 어떻게 누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른가 보군요 어렵다 그러니까 엑셀하고 드리프트 버튼을 조합해야 되는거에요 아리오카트보다 더 어렵는데? 아리오카트는 사실 사이 비빈다고 하는데 어? 고것 때문에 조금 나이도가 높아서 그렇지 일터로 막 와 이렇게 엑셀하고 이런 부분들을 심오하게 이렇게 막 복잡하는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고차원적인 부분에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조작을 요구하는게 말이오카트긴 합니다 근데 그 이스포츠 선수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궁금하죠 안그려?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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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이거 한개 나왔나? 두개 나왔나? 음 두개? 자 다음 미션입니다 이제 풀드리프트 이제 부스터 사용하면서 이제 이젠을 해봐 이거에요 알았어요 액셀을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보셨어요? 되게 움직임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돌아버렸어 그럼 동전은 놓칠 수 없지 뭐 쉽지 않냐? 와 나중에 보수전은 드리버트로 그냥 판결이 다 나 버리는 거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해보시고 싶은 분 특히 아 나 이거 좀 자신 없다 이런 식분들은 여기서 연습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힘이 너무 세서 돌아갑니다 이게 마리오카트 드리프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같은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드리프트 라이센스를 배우면서 드리프트가 더 헷갈려졌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봐봐요 그냥 내 방식대로 하셨는데 다시 돌고 와 얘 많이 들어간다 개발사드랑 잘하겠죠 유자로 아름다운 유자가 만들어지지가 않네 너무 돌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최대한 빠져가는 것도 이거 오이 그래픽 오륜줄 아 이거 맵다 이거 마스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빗나가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끌려가고 이렇게 뭔가 이 드리프트가 마리오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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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함이 있어요 오? 오케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아 왜 안 나오죠? 다시 다시 올리다가 끝나는 순간 이렇게 스윕터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다시 다시 아 이렇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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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잉 타이밍이 애매한데? 오 이게 정말 심호하기 어렵네요 뭔가 딱히 수치로도 잘 안 모이는 것 같고 이거를 17년 18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하겠죠 자 해보자구요 이거 수집 좀 이스포츠 상품이 분호준입니까? 이 스포츠 상품이 분호준입니까? 우와 100개를 해야되는걸 쳐서 타이밍이 드리프트가 끝난다는 개념은 잘 안느껴세요 이거게 이 스포츠 상품이 이 스포츠 상품이 이 스포츠 상품이 이 스포츠에서 그리고는 확실히 경쟁 포인트가 달라요 대결이 일단은 배운걸 토대로 라이센스를 따봅니다 배치군요 뭔가 도발적인 배신자의 눈빛 일단 배치를 제끼기 위해서는 내가 엉덩이 드럽는 걸 막아야 돼요 자 치고 나가야죠 제가 약간 괴물처럼 쫓아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도로마계사는 부스터 써주는 게 좋죠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무섭다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저렇게 쫓아오잖아요 공포스러운 아이입니다 응금 여기가 여기서 포인트를 아마 일정 바로 쫓아와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좀 빠져나가고요 와 저 쫓아오는 거 보세요 이 정도면 공포 아닙니까 쟤를 이기는 게 웬만한 컴퓨터 웬만한 유저 이기는 거보다 더 어려워요 자 여기서 크게 재키고 계속 켜고 계속 켜고 재키고 쭉 빠지고 계속 한 번 더 켜고 한 번 더 켜고 한 번 더 켜고 직각 쭉 빠져주고 자 오 야 야 이거 그 와중에 후진 미친 저 부분을 고민을 다시 해야겠어요 아 치고나거나 속도 보세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친구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친구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서 딱히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따라잡아야 되는데 제가 저 죄랑 저랑 배치랑 저랑 지금 거의 비슷해요 결국은 봐보세요 부스트 차는 거의 똑같아요 얘도 저희 거의 정속에 가까운 드리그프트만 하기 때문에 와 그 와중에 이상한 짓 아니 아니네 와 줄어들질 않아요 격차가 우와 제 실수에서 이겼어요 제 밥 제가 저기서 걸렸어 드리프트 하다가 우와 안그랬으면 졌어요 야 진짜 자 종료 요렇게 되면은 라이센스 일단은 획득이에요 무조건 획득은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요렇게 번 오픈하고 바라톤을 주죠 자 오픈 컨텐츠는 이제 B1 라이센스 트랙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트랙에서 플레이가 가능한 거죠 사실은 요 대결에서 삼성에서 솔리드를 얻는게 포인트인데 말이 안 되죠 저걸 어떻게 얻습니까 요렇게 해서 라이센스를 현재 여기까지 L3까지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따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죠 어느정도 달릴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걸 바탕으로 자 그러면 해보죠 하하하하 얼마 왜냐면 면허 땄으면 운전해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죠 면허 땄으면 운전하니까 한번 달려 보자고요 하하하하 귀여워 근데 어우 너무 어려워 자 좀 자 컴퓨터 우리쪽은 스마트폰 3개 저 하나 컴퓨터고 저기는 컴퓨터 둘 스마트폰 둘 이게 드리프트가 스마트폰이 훨씬 편합니다 굉장히 말하면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 할땐 오토키고 하는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자 자 좀 치고 나가고 없죠 억지로 드리프트를 써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유 점프 오유 자 바나나 선물 좀 더 빨리 가라 아이고 좋은데 나도 하나 맞춰야자 오우씨 빗나갔어요 땡큐 엉덩이 밀어줘서 도망 자 이건 필요없죠 시일드 좀 써서 난괴하고 자..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속도감있게 쫙 갑니다 자 밑TI팀 밀어주고 자 자 1번 친구야 지금은 자 시일드 하필이면... 하필이면 너냐씨... 아 룸팬 실드? 자... 저 던졌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던줄게 이거 제법인데? 저 1위하는거 좀 하는데요? 뭐야? 방금 파란색 우리편 저거 키트같은데? 이상하게 치고나왔어요. 부스터가 없는 상태에서 부스터처럼 치고나오면 의심해봐야죠. 공격 공격나오라 쟤는 왜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쟀다. 아니네. 이겼다. 2,3,4,5를 먹으면 이기는거 같은데? 1등 뺏긴게 좀 문제네요. 아닌가? 맞는거 같은데? 아마... 오 아니네. 이게 1등 한 사람이 있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건가? 방금같은 경우 시간차이... 아 포인트가 20포인트 잖아요. 12,12... 야... 뭐야? 1등 뺏기면 아무 의미없네? 이게 뭐냐? 자 일단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배운걸로 하면 스피드전도 한번 때려 드려야죠 스피드전도 한번 스피드전도 한번 전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 결국 모바일이나 이런거에 좀 익숙해져야되나? 지금 그리고 유저들이 라이센스를 거의 따지 않아서 그렇게 복잡한 패스가 나오는 경우가 없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제 좀... 오... 시즌패스 달성하시면 좀 있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짜 플레이로 따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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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우리 팀 끼리와는 둘 붙었어요 이... 현재 1,2,3,1은 우리 팀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확 도는 코스죠 자... 지금 1,2,3,4가 우리 팀이에요 아... 미쳤어요 얘들 흥분의 도관이에요 아... 아... 여기서 또 일부러 줄여야겠네 와... 코스 보소 코스 보소 코스 보소 앞에 핑핑이 막 어머나 오히려 드리프트 타이밍같은거 좀 죽여야겠네 그쵸? 와... 치고나온거 또 와... 핑핑이 보소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핑핑이 박았어요 미친... 미친아 아픈 티티플레이 차라리 여기서 박고 박고 드리프트하고 뛰어내리면서 폭도 내는게 훨씬 나은거 같아요 와... 와... 이게... 이게 상급자의 고수인가 와... 무거운데... 자꾸 엉덩이로 밀어요 와... 저하고 주앤... 주앤... 루트가 거의 같은거죠 와... 미친네들 와... 미친네들 와... 와... 쩜다... 배치고 배치는 눈빛 저거 보세요 와... 어마어마한 난이도네 저 팀은 다 리타이어됐어요 핑핑 저거 저렇게 빠를수가 다 리타이어됐어요 와... 어쨌든... 오늘... 카트라이드 드리프트 라이선스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많이 다뤄 봤는데요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서 이렇게 풍성한 보상을 좀 받으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당연히 라이선스마다 차량을 한 대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트 약간 수집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마라톤이죠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플레이를 해서 더 복잡하고 더 화려한 트랙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찍먹 영상 그 다음에 카트라이트 드리프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